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또 갈 길이 멀어보였던 쌍용차 인수전이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케이지, 쌍방울 등 인수 의향을 밝힌 기업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매각 성공에 대한 기대감보단 우려가 큰 상황이다 보니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책임론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거론되고 있는 인수 후보군들은 늘고 있는데 시장의 기대감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케이지 그룹과 쌍방울 그룹 그리고 여전히 손을 놓지 않고 있는 에디슨 모터스 등 현재 인수 후보군은 연매출 2조 원대의 쌍용차를 품기에는 덩치가 작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쌍용차의 인수와 운영을 위해서 최소 1조 원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보니 이들 기업의 자금 조달 가능성에 의구심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쌍용차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도 평택공장을 찾아서 해법을 찾겠다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장 이전을 전제로 재개발을 허용해주거나 대체부지 제공 등 매력적인 조건이 추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다. 앞서서 연매출 2조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쌍용차 판매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쌍용차 판매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올 1분기 판매량은 2만 3,18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9% 증가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엔 또 어려운데요. 코로나19, 반도체 수급난 등 큰 악재가 없던 2년 전의 실적을 아직은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손을 놓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산업은행은 지난달 25일 인수위 업무보고 때 쌍용차 매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바로 그날 에디스 측이 매각 대금을 입금하지 못해서 매각이 결렬이 됐습니다.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산업은행의 관리 능력이 의심되는 대목인데요. 여러 기업들이 인수 출사표를 냈지만 10월까지 매각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공개 입찰 대신 수의 계약 방식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산업은행이 실제 인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우선권을 주고 신속히 진행해야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매각이 무산돼서 쌍용차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산업은행은 뭐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 계속 듣지 않으려면 움직여야겠죠.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